네 저도 댄칭하의 고치 고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도 요즘 애들이랑 거의 매일같이 보고 있는데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그 순수함이 너무 사랑스럽고 어떤 열정들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제가 요즘에 드라마 촬영을 하고 있어서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매일 이렇게 촬영을 하는데도 끝나고 꼭 애들 연습하는 곳에 가서 연습하는 거를 보거든요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한데도 애들 보고 있으면 그만큼 그런 게 다 잊혀질 만큼 힐링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애들한테 배울 게 더 많은 것 같아서 요즘에 굉장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